스스로 악역을 많이 해서 나를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코미디언이라고 하셨대요. 그거 진짜 개발자에요? 네? 그 개발자는 제가 아니죠. 실제는. 게임이라는 건 랜덤게임을 하면 자기 아는 게임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? 그거 중에 제가 몰라도 게임을 발견한 거죠. 신데림을 발견한 거죠. 콜롬버스에서는 정말. 콜롬버스에서는? 저기 김기방이라고. 그 친구도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. 김기방이 누구죠? 김기방이? 아무도 몰라요. 아무도 몰라요. 아무도 몰라요. 전시대에 나왔던 사람이에요. 김기방이. 김기방이도 게임을 많이 하러요. 아 그래요? 연기자예요. 저는 누굴 만들어도 행복하고 싶고. 누굴 보고 싶고. 신나게 재밌다 가야지. 제가 또 산악회도 있고. 영화 모임 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북한산 11년째 다니고 있는데. 그러니까 한 2, 30명 모이면. 재미있는 말 하면 그걸 적거나 외우거나. 그걸 한번 터뜨리고. 우리가 EDPS도 많이 하고. 응답회사. 재밌죠. 응답회사. 응답회사. 응답회사는 얘기 안 해줬어요? 응답회사는? 모르는 거예요. 이런 친구한테 알려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아니 그러면 최근에 개발하는 게임이 있어요? 아니 많죠. 우리는 하나만. 방수친 거 쉬운 거 할까요? 그러니까 힘든 건 하지 마시고.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. 오늘 이렇게 방송용이니까. 방송하는 걸 해보자. 박수를 치면. 박수.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치면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.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쉬어야 돼요. 두 번 치면 역방향입니다. 그거 마시면 돼요. 방향할게요. 이리로 와볼까요? 두 번은 역방향. 네 알겠습니다. 제가 갑니다. 아니 아니에요. 제가 치고 나서. 한 번 치고. 한 번 치고. 제가 이렇게. 왜 걸린 거죠? 왜 걸린 거죠? 걸려서 걸려준 거예요. 왜 단순한 거니까? 걸리면 뭐 하는 거야? 그냥 뭐 술 먹고 보내는 거야? 술 먹고 노래 자랑한다거나. 쉽게 하는 거죠. 그건 단순한 거거든요. 근데 단순한 거거든요. 근데 단순한 거 빨리하면. 속도 빨리하면 정해 볼까요? 정하세요. 왼쪽으로 한다 왼쪽으로. 왼쪽으로 합니다. 두 번 쳤으면 이리로 다시 가야 된다. 그렇지. 놓아버린다. 이게 되게 어렵다. 다. 단순한 듯 하지만. 아주 쉬운. 쉽지는 않아. 근데. 재미는 어디선 이렇게. 여기가 이제 술을 먹거나. 마셔야 돼. 마셔야 돼. 마셔야 돼. 이거는 재미 뭔지. 지금은 이게 이제 처음 단계니까.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. 아! 이렇게 한 거죠. 게임 전문가로서 이게 손병호 게임 이거보다 좀. 아니 근데 저는 바보 게임이 있어요. 바보 게임. 바보 게임. 제가 1 하면서 세 개를 내요. 제가 1 해요. 그럼 이 숫자를 말해야 돼요. 3. 3 하면서 다른 숫자를 내야 돼요. 해보세요. 자 내가 1. 2. 숫자를. 저한테 해보세요. 저한테 해보세요. 1. 알겠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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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면 재밌네. 8번, 8번, 8번. 이것이. 이럴 때 어떻게 했든지 다시 한번 보냈어요. 2 분이. 저랑 한 번 해요. 이렇게. 먼저 알겠지? 전혀 다른. 자. 3. 2. 그렇죠. 내가 4. 1. 그렇지요. 2. 오 잘하시네. 그럼 걸려야 되잖아요. 잘하는 사람은 안 걸려요. 근데 이게 한 손하면 헷갈려요.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걸로 행사가 들어온 적 있나요? 그렇진 않아요. 아니 근데 영어 형이 어디든지 초대나가지. 그러니까 저를 즐거워하죠. 제가 꼭 오길 바라고. 아니 근데 술자리를 좋아하시나봐요. 술을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술단체하고 기분 좋고. 이런 분들이 왜냐면요. 자기가 안 걸리거든요. 원래 술자리에서 진짜 즐거움 중에 하나가 남이 먹고 가는 거 보는 거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게 명구가 아니에요. 더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아니 손병훈 씨.